카풀리, 로이, 앰버, 헬리를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팬여러분을 참석하게 됩니다. 캐릭 홈보대상 오카풀리와 함께 더 건강한 캐릭을 그리고 건강한 대답이 함께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총자들이 가입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우리 진행 경험 분들도 소득을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로이, 로이, 마스코트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끌어 나으라고 있습니다. 자, 2014 현대 오엘맹크, 캐릭 대상 시상식, 이번 순서는요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